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가 말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논사터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보금서의 저자들 중에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보금서가 마가보금이다. 그래서 한 기원 후 67년에서 70년경 정도에 쓰여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한 마가 즉 바나바의 사촌으로서 바울과 함께 성교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이제 성교여행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마 안디오교에서 있다가 로마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로마로 가서 베드로의 통역으로 자기 사역을 이어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사역에 대한 정보를 베드로로부터 아마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이제 복음서를 쓰는데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 복된 소식, 선입과 책, 복된 소식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가의 관점에서 볼 때 초대계의 성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셔서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 복된 소식이 된다, 인류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띵크, 머리를 한번 써보셔서 여러분들에게 책이 주어졌어요. 종이가 주어지고 펜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써봐. 네가 믿는 예수님, 네가 좋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써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실래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묘사를 하실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마가에게서는 마가는 제일 먼저 자신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전통, 예수님에 관한 전통에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무엇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셨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예수님에 관한 전통은 어디서 얻었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전통을 얻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해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되냐면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구약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성시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런 것들을 성시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성시하기 위하여. 즉,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은 뭔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구약성경은 옛날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이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가 나중에 구원자로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에 제자들로부터 받은 예수 전통을 자료로 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약성경을 자신의 자료로 써요.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 그리고 구약성경과 연관된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마가는 참고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유대인들이 그냥 구약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자기들의 감동, 느낌, 해석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존재하는 동시에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 전통이 존재하게 돼요. 구약성경이 다양하게 유대인들에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 해석 전통이 존재해요. 여러분이 마치 신약성경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르침들, 교회의 전제들, 여러분이 들었던 해석들 이런 여러 가지 해석 전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장로교면 혹은 감리교면 혹은 오순절 교통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운 것, 성도들한테 들은 것, 부모님한테 교육받은 것 이런 전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게 돼요. 즉 성경이 자체로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전제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받았던 교육, 부모님들로부터 받았던 교육, 교회에서 받았던 교육,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구약성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한 전통이 존재했어요. 어떻게 구약성경을 해석해야 되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관한 전통이 있고 구약성경이 존재해요.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올 것에 대한 전통을 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가는 자신의 예수님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전통, 즉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적, 의미 이런 것들을 쭉 기술해 나갈 텐데 기술에 나가면서 구약성경을 계속 인용하고 구약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즉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제일 시작에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등장을 하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등장을 해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존재하게 돼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존재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 이에서는 몇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존재를 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마 모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 준 하나님의 영웅은 바로 모세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전해준 사람도 없었고 모세처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모세는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였고 가장 중요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출애굽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발생을 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난한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이제 모세가 유언을 남기게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신 가난한 땅만 보여주고 이제 너는 그만 하늘 올라와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인생이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시점에 끝나게 돼요. 그때 모세가 여러분들이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종말의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너희 중에서 일으킬 텐데 그때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세 같은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할 능력 있는 선지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날 머는 날 모세 같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등장을 할 거야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 약속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메시아의 침묵 이야기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아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합니다. 엘리아 모세 엘리아는 모세랑 가장 가까웠던 선지자예요. 가장 능력이 있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와 맞먹을 만한 능력과 가르침을 전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에는 또 다른 메시아가 존재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두 번째 메시아의 존재로는 다윗과 같은 왕이 존재를 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서 이거를 설명을 먼저 해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올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올 왕은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올 왕은 폐위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을 하고 다윗을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부어요. 이거는 다윗을 요리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 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킨 다음에 사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줘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궁전에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노력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고 전쟁에서 자기를 왕이 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좋은 궁궐에서 그하게 해주셨고 좋은 가족도 주셨고 행복한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다윗의 마음 속에 한 가지가 떠올라요. 나는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줘야 되겠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그 당시 나단 선지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했어요. 그날 밤 나단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단에게 와요. 어떻게 오냐면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내가 사는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그 아들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왕궁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윗의 가족 중에서 저 보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보좌 위에 앉을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그 위에서 자손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하면 곧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하면 다윗과 같은 왕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원전 6세기경에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통치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해요. 그래서 한 거의 600-700년간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다? 다윗과 같은 왕이 너희 가운데 끊이지 않고 나타나서 너희를 다스려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인들은 사무엘하 7장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 즉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해줄 뿐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안전병이가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바로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시아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당신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과 같은 왕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전쟁에서 승리할 왕 군인과 같은 왕을 기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인들을 패배시키고 자신들을 로마인들의 손에서 구해줄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해줄 패배시킬 적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 위에 있는 악한 영역들이었고 악한 권세들이었고 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악한 권세들을 무찌르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아의 개념이 있어요. 세 번째 메시아의 개념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거는 뭐냐면 세 번째 메시아의 개념은 프리스트 프리스트니까 뭔가요? 프리스트 프리스트니까 성전에서 그 뭐죠? 제사장 왜 제사장이 메시아로 기억이 될까?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는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성전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성전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총괄하는 분이었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그하시는 집이고 제사를 드려주기 때문에 제사장은 인간들하고 하나님을 중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행정적으로 치리하는 가장 중요한 중재자로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제사장과 같은 분일 거야. 우리랑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는 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했어요. 제사장은. 첫 번째 레위지파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12개가 있는데 제사장이 되려면 첫 번째 지파가 레위지파 해야 돼요. 다윗의 왕이 되려면 유다지파 다윗은 유다지파 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은 유다지파 출신 해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 출신이었을까요? 유다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인으로서 성전을 봉사하지만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모세의 동생이 아론이잖아요. 모세의 동생인 아론 집안에 속한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금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묘사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억이 되나요? 히브리서 대제사장으로 기억이 돼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쳤어요. 영원한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물로 자신을 바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잠깐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가 죽어버리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고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나요? 인간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멸기세대에게 반차를 따른다. 인간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인간적인 대제사장이 되지만 예수님은 멸기세대에게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제사장은 이 땅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멸기세대가 누굴까요? 멸기세대가. 아론은 우리가 아는데 모세의 동생 멸기세대가 누굴까요? 멸기세대가. 멸기세대가. 그래서 딱 두 번 등장을 해요. 장세기에서 한 번 등장하고 시편, 110편에서 한 번 등장을 하고 장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요. 이방인 왕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 120명을 이끌고 가서 그 왕들에게서 롯을 되찾아와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감사하니까 아브라함이 오면서 멸기세대가 만나요. 멸기세대의 뜻은 평화의 왕이라는 분이에요. 평화의 왕이라는 뜻인데 멸기세대에게 무엇을 드릴까요? 11조를 드려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이 멸기세대가 누군지 기억이 나와 있지 않아요. 대체 누굴까? 이분은. 조상도 없고 기원도 없고 다시 말해서 신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대천사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천사장이 아니었을까. 즉 하늘에 있는 천사장 즉 영적인 존재의 반찰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는 히브리스조차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하늘의 대제사장과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 반찰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고 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개념 마지막 네 번째 개념이 있어요. 네 번째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인자예요. 인자. 인자는 영자의 친구나 숙자의 친구가 아니고 인자 사람인자의 아들자자를 써서 사람과 사람의 아들 같은 이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등장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읽으셨죠. 거기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뭔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뭐가 보이냐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싹 어떤 분이 내려오는데 인자 같아요. 인자. 사람의 모습을 하신 인자 같은 분이 싹 내려와요. 근데 구름 타고 하늘에서 왔으니까 이분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존재예요. 근데 외모가 어떤 모양이다? 우리와 닮았어요. 인자. 사람의 모습을 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신적인 존재를 보면 우리 같은 인간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가 아주 오래된 이 아주 오래된 분 앞에 가서 그분 앞에서 영광과 보좌와 능력을 받아요. 이 가장 오래된 분 이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한테서 이 인자가 하늘로부터 온 인자가 영광과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 처단해 버려요. 그래서 이 인자는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이 네 번째 메시아인 인자는 심판관으로 등장해요. 우주적인 심판관 종말론적인 심판관으로 등장해서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해서 멸망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네 명의 메시아들 중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신적인 존재일까요? 사람과 같은 존재예요. 다윗의 왕과 같은 메시아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사람이에요. 제사장 사람이에요. 인자는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개념에서 인자는 신적인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법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뭐 한다? 너희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8장 33절에서 38절 마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짧은 법문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33절에서 38절에 보면 선지자 선지자와 같은 메시아도 등장하고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도 등장하고 제사장은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네 번째 인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왕?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기는 전쟁할 뿐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구원할 뿐이다. 제사장? 등장하지 않아요. 복음소에서 인자는 어때요? 인자 네 번째 인자 인자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내가 종말의 때에 와서 심판할 인자라는 거예요. 신적인 그 인자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메시아적인 개념을 통해서 마가가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비디오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잠깐 휴식을 하고 끝나고 나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고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멈추고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빨리 한번 읽고 다시 비디오를 두 번째 비디오를 보세요.